하하하하하 그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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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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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맞을 수 있어 소스나 선물이 있어 안녕하세요 핫똥입니다 호이오오이 봐봐 안하더라 아 이게 개 빠졌어 요즘에 왈바를 나 혼자 해 왜그래? 그냥 안했잖아 아니 안했다고 그냥 했다고 호이오오이 안녕하세요 핫똥입니다 호이오오이 오늘은 저희가 이제 날짜가 12월말이에요 아 오늘의 코너는 청관장 대 광관장 크리스마스 선물하기 어떤 컨텐츠냐면 저희가 그동안 핫똥TV 하면서 고맙고 감사했던 분들한테 세명한테 선물을 줄건데 두개씩 선택을 받는거에요 선물은 다이소특집이에요 다이소에 가서 각자 만원 만원 내지로 1인당 만원 내지로 고장까지 저희가 뭐 비싼걸 해주고 싶은데 아직은 밥도 못먹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마음을 최대한 담아서 한번 선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로 가볼까요? 출발! 자 드디어 저희가 뭘 드디어야 그래서 제가 사왔어요 방금 다이소에 딱 만원에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사온 선물이 뭐냐면 요 방울트리 귀여운 요 머리빙 요 레몬캔들 굉장히 정절 선물이고 아주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상자 굉장히 마음에 안들어요 만지지 마세요 상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물 좀 치잖아요 그래서 양말 크리스마스 인형 이건 소품이에요 이렇게 장식 얼마나 예쁘고 요거는 제가 만천오백원을 샀어요 왜 샀냐면 이게 1500원이에요 그게 뭐에요? 이거는 향기나는 향기 스프레이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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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에요 크리스마스 때 파티 즐겁게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에요 그렇게 그렇게 오케이 진사람 진사람 이거 많네 기본 5ㅃㅃㅇ 아냐 아 재미용 Nigür 생 inheritance 이슬 ride 사이수 선물의 특징은 가격표를 다 떼야한거야 하지만 오 포장은 저는 먼저 이심원짜리 인형부터 알맞은 크기로 포장지를 자르고 나 초등학교 때 이런맘은 자랑같은데 초등학교 때 제가 종이보고 적기부터 결심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네? 나오긴 나오셨어요? 유졸인줄 알았던데 유졸 아니에요 혹시? 유졸 비아바라 아닌가요 혹시? 잘 안되죠? 아 이게 포장이 이 동네 걘 짓지? 아 이게 뭐야? 군고구마야? 뭐야? 있어 보이죠? 짜잔! 헐벅 진짜 이거 누가 봐도 이게 쌈마이 아닙니까? 얼마나 고급집니까? 느낌 자체가? 이거 남았지? 아 남았잖아 안돼요 안돼요 왜 가져가는데? 늦게 하신 분에는 덜 찍 들어갑니다 아 그래 그만 뿌려 근데 니가 심술나서 그런거잖아 심술 왜 나 내가 마음에 들어요? 본인 소품? 맘에 들겠네 자 저는 이렇게 예쁘게 두개를 쌌거든요 진짜 괜찮죠? 여러분 저는 냄새 너무 좋아 길이를 잘 못맞아서 짜잔 저는 다 끝냈습니다 1번 2번 3번 자 그래도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해봤어요 선물을 주로 과연 선택은? 저희가 선물을 전달하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주인공은 지수라고 미용하는 친구인데 제일 먼저 우리 외모에 대해서 신경써주는 지수쌤한테 지수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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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를 거는 왜!? 물 보고..보여.. 명함..본 건가? 명함 꼬집이야 아 그러네 안주영 씨를 만나러 갑니다 출발!! 출발! 이 새끼가.. 일라 일라 조선 멤버.. 이제 익숙해졌어 실망해야지도 않아 자 이제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만 받을 수 있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포장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거 것 같아 포장마? 하나 둘 이거 왜왜왜? 오래 들어야지 이건 정재열이 한 선물이야 1대1 누가 더 많이 이기는거야 근데 어제보단 안좋다 애호보다 좋은데? 포장지가 약간 부족스러워 아 이게 여자애들이 이렇다니까 이건 진짜 고등학교 수준이야 실수 제대로 하네 진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다음 마지막 최저하영 마지막 선택이 남았는데 하나만 선물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짜지? 아 귀여워 아 이거 꽂고 돌아다니라고? 어떻게 해요? 아 귀여워 2대1 공기중 승 신비 안녕 신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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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